자 우리 요한계수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입구에 다 받으셨죠? 주보에 나와있는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잘 적으시고 또 우리 평성시처럼 우리 스크린에 우리 성경구절 없어요 오늘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여러분들 찾으시고 성경책에 주도 치시고 성경책 옆에다가 또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 있으면 옆에다 아멘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책과 더 친해지는 저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갑든지 뜨겁든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차가우신가요? 뜨거우신가요?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차가우신가요? 뜨거우신가요? 그럼 차가운 게 좋은 걸까요? 뜨거운 게 좋은 걸까요? 차가운 것도 싫고 뜨거운 것도 싫어요 전 미지근한 게 좋아요 그런 사람 있으시죠? 오늘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도 함께 나눠볼 거니까요 먼저 우리 성경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요한계수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읽을게요 나우디게아 교회의 신분은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지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애교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인데 이 마지막 교회 넘버 세븐 세븐이죠 마지막을 뭔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들에 비해서는 뭔가 다른 엄청난 예수님의 축복과 이들이 얼마나 위대했고 대단한 교회였는지를 딱 얘기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라 하면 너무 좋은데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칭찬을 하나도 못 들어요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만만 듣는 교회예요 우리 4대 교회가 어떠한 평판을 받았냐면 사람들로부터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있네라는 교회를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진찰을 해봤을 때 그들에게 내린 처방전은 뭐였냐면 너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하시고 진단하시느냐 너희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물을 마시기에 참 좋다 야 미지근하니까 참 좋다 이게 아니라 미지근해서 뭐하겠다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이거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니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4절을 보면요 자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도시가 어떠한 지역인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정의, justice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백성의 정의, 사람들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요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유명했을까요? 첫 번째 돈이 유명했어요 금융, 뱅킹 그래서 뱅킹의 중심지였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그러니까 뱅킹을 중심하고 금융이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뭐가 모이게 되었어요? 돈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유럽 지역에 그쪽에 대지진이 있어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 블라데이아 지역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폭삭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가 도와줬잖아요 지난주에 지진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에 막 폭풍이 와가지고 비가 막 스톰이 와가지고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늘 새벽에야 전기가 들어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나야 전기가 들어오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집 앞에 큰 나무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 큰 나무가 집 앞에 딱 쓰러져가지고 차도 드라이브웨이를 못 들어가고 지붕 위로도 나무가 떨어지고 그래도 다치신 분이 없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진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대지진 때 라오디게아 도시도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리가 도와줄게 얼마면 되니? 그랬어요 얼마면 되니?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시죠?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진짜요? 얼마면 되니? 모르세요? 원빈 모르세요? 가을동화 모르세요? 얼마면 되니?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육이 어떻게 했냐면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아 그래서 로마 황제가 돈 준다는 거 우리 한 푼도 필요 없어 우리가 그만큼 돈 많아 그래서 자기네 돈으로 그 모든 무너진 거를 다 세울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첫 번째 돈이 많았습니다 금융, 뱅킹이 유명한 도시였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뭐냐면요 검은색 양모 블랙, 블랙, 쉿 블랙, 울이겠죠? 검은색 울 울 알죠? 검은색 양모 양털이죠?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검은색 양털로 만든 옷감이 전 세계로 막 팔려나가는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요 막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거 사고 싶어 막 그러는 그래서 그 말인지 뭐예요? 또 뭘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 뱅킹으로 돈을 벌고 양모 검은색 양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자, 세 번째 뭐가 유명했을까요? 라오디게아는요 지역은요 의술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안약 눈에 드는 안약 아시죠? 안약 안약을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안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람들이 눈 아픈 사고 눈 고추려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로 오고 라오디게아에 와서 또 뭘 사가는 거예요? 안약을 사가는 거예요 안약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자, 뱅킹으로 돈 벌죠 검은색 양모를 팔아서 돈 벌죠 안약을 팔아서 돈 벌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 하면 되니?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아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사는 라오디야 교회 성도들도 그러면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았죠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이었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안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로마 황제가 도와준데도 나 돈 있어? 할 정도니까 즉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라오디의 교회가 너무 편안했어요 교회 안에 분란도 없었고요 교회 안에 분열도 없었고요 교회 안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성도들 개인계인의 삶도 너무나 편안하고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도들 모두 교회도 너무 편안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 같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님들이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 그 편안함이 이들에게 무엇을 가져줬다? 미지근한 신앙을 영혼의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우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우디아에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멘이신 분이시래요 우리 아멘이라는 이름이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스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도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가 아니라 노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멘이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나눠놨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증인 즉 예수님은 누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분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순교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우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신 증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글속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아르케거든요 아르케가 무슨 뜻이냐면 치초다 원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원인이다 치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가 창조주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세서 가볼게요 성경 찾아볼게요 골로세서 1장 15절 갈게요 골로세서 1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어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 세상을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돈 많아 어차피 우리는 충분히 금융이든, 뱅킹이든 아니면 우를 팔든 안약을 팔든 우리는 심지어 대지진 가운데 다 무너졌는데 다른 도시들과 다른 나라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돈 필요 없어 우리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충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과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리소스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신앙의 기초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라? 예수님이 창조주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키면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안 믿어지면요 그 뒤에 나오는 기적들 다 당연히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믿어지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즉 이들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지고자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3장 요한기수로 돌아와서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뭐하라? 너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만 해라 그게 어떤 의미예요? 믿던가? 믿지 말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볼게요 자 먼저 라오디의 계안은요 아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다고 했어요 금융의 중심지였고 두 번째로 물 그렇죠? 검은색 울이 많았고 세 번째로 안약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없는 게 있었어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렇죠?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라오디의 계안은 물을 양쪽 도시에서 끌어왔는데 한쪽이 어디였냐면 히엘라볼리라는 관광지 같은 데가 있었어요 온천수가 나오는 그래서 히엘라볼리라는 거기서 나오는 엄청 뜨거운 굉장히 뜨거운 그 온천수가 어디로 흘러왔냐면 라오디의 계야로 흘러왔어요 라오디의 계약으로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저쪽에서 라오디의 계야로 흘러도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도 내려오면서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골로세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완전 그 상쾌하고 시원하고 차가운 물 그걸 뭐라고 해야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자신 있게 얘기해서도 괜찮습니다 무슨 물이라고 하잖아요 약속물 같은 거 시원한 물 골로세에는 그 차가운 시원한 물이 유명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물이 어디로 흘러오는 거예요? 라오디의 계약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운 물이 흘러오면서 라오디의 계약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라오디의 계약에 있는 물을 마시고서는 그 미지근한 것 때문에 뱉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얘기하면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을 때 어? 하고 뱉어버렸던 그들의 너무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든지 신앙이 약하든지 해라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믿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뜨거운 건 좋고 차가운 건 안 좋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도 저도 아닌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가웠든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차가움이 나쁜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동시에 죄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되고요 차가울 땐 찾아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타협 가운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과 뜨거운 그런 마음 그것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거 크리천이야 아니야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뱉어버리겠다 이어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이거를 헬라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토하기 직전이다 라는 뜻이에요 뱉어버리겠다 라는 뜻이 뭐냐면 조금 표현이 길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토할 것 같아 이거예요 내가 널 보니 너희가 신앙생활 너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토할 것 같아 이게 직역하면 토하기 일부 직전이야 이런 의미예요 즉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부자라고 했죠? 편안하라고 했죠?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서 보여서 먹었는데 막상 딱 먹어보니까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할 것 같은 상태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 왜 라오디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아니었겠죠? 많은 학자들이 라오디아 교회를 에바브로도가 개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도 아시죠? 골로세서에 나온 에바브로도 그 다음에 빌립보수에도 나올 거예요 사도바를 추천하는 에바브로도가 라오디아 교회도 개척하고 골로세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 하나 정도로 더 개척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에바브로도가 세 개의 교회를 목회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세 개의 교회에 목회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처음에는 라오디아 교회가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요한 건 왜요? 이들에게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어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자 이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이 풍족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가 도와준데도 흥 필요 없어 나 돈 많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맡았던 빌라데비아 교회는 힘도 없고 능력도 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했고 황제한테 그 대지진 이후에 도움을 받았던 것 때문에 그 빌라데비아 도시 전체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가운데서 상인으로서 물건을 사고 팔려면 길드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었는데 조합에 가입을 하면 항상 뭐래 해야 돼요?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제자들지를 지어야 됐었어요 그럼 핍박과 얼음과 고난 가운데서 빌라데비아 교회는 힘도 약하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라오디의 교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돈도 풍족했고 편안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편안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붙잡지 않았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4대 교회처럼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딱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해보니 그 말이 이거였어요 토할 것 같아 이거였다는 거예요 4대 교회를 딱 진단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네 죽었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4대 교회한테 딱 죽었어 사람들은 너희 뭐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근데 내가 딱 돼보니까 너네 죽었네 이게 4대 교회였다면 라오디의 교회는 청진기를 딱 대고 예수님이 하신 딱 말씀이 뭐냐면 토할 것 같아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즉 이들의 문제는 삶의 편안함이 신앙의 편안함이 무엇을 만들어버렸다?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편안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것은 상황이 주는 편안함이지만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그리스도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무엇을 만들어버렸다? 신앙의 미지근함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이 비참하고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해요 로마 황제가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돈 많아 이들이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이들은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돈 많고 능력 많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청진기를 딱 대니 아이고 불쌍하네 비참하네 가난하네 눈이 멀었네 벌거벗었네 토할 것 같네 이게 예수님의 처방전 이었다라는 것이 처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죠 여러분들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라우디 교회가 세계로 유명하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안약이었잖아요 안약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약으로 떼던 번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고침을 받겠다고 눈이 좋아지겠다고 라우디아 지역으로 왔고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 안약을 넣어주면서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정작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요 너희의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멀은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은 고쳐질 수 있어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만약 예수님 보시기에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왔을 때 나의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 룩웜 룩웜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서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로 있는 삶이 편안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로 있는 삶에는 언제나 고난으로만 가득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삶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삶이 편안해서 편안해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삶이 편안한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 갈급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갈급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사랑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나는 예수님 없어도 이거 있으니까 난 살아갈 수 있어 눈과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눈과에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눈과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나오는 이 라우디아 기회의 성도들처럼 눈과의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들을 우리들을 신앙을 미진하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 신앙의 적이 무엇이냐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기도해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함을 위하여서 돈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편안하고 싶어서 이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였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모습들 저는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전신후마티지 관절염에 그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손을 잡고 새벽에 그 뭐야 그 3, 40분을 걸어가지고 쬐끄만 산이 있었어요 동산 그 동산을 걸어서 넘어가가지고 새벽 기도로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툭하면 40일 작전기도 교회에서 그런 거 말해야죠 40일 작전기도 뭐 특별금식기도 뭐 철화기도 철화기도 하면 뭐하면 제 머릿속에 철화기도 하면 항상 그 이불 아시죠? 이불 이불 가다가 여기다 깔아놓고 근데 또 너무 두꺼운 거 깔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얇은 거 깔아놓고 여기서 자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교회에 돈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겨울이었는데 뼈대만 세운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들어서면 그 마을이 뭐 저주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건축을 시작됐는데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냐면 시골 마을은 다 친척의 사돈의 판촌에 친척이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하는 거냐면 건축 그거 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니까요 그렇죠? 가운데서 그 겨울에 그 추운 그 겨울에 부모님이 그냥 이불 가지고 당연히 난방도 안 되죠 아직 건축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어머니는 그때 암투병 중이셨어요 근데도 그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하셨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시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뭐 지금 그 간증하면 시간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 모래 파다가 그 건축을 해서 그 교회가 잘 완공되어졌어요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합을 나아가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선진국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죠 Developed country Developing이 아니라 이미 Develop된 나라들 선진국가의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교회가 성장했고 뜨거웠지만 점점점점점점점점 줄어들고 가고 신앙이 미지근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과 맞닿느냐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이 함께 성장할까요 아니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신앙은 점점점점점 미지근해진다 왜요 예수님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 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닥터이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고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어떠한 처방전 어떠한 처방을 주시는가 함께 볼게요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자 세 가지를 권하는데 첫 번째는 뭘 권하냐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너 돈 많지? 돈 많으니까 나한테 와서 금 사 이거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에 정련한 금 불에 정련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을 순수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완전히 순수한 구성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로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에 정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통하여 너의 신앙이 너의 안에 어느 순간 때가 타 있고 찌꺼기가 들어가 있고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 안에 지금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너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이따가 뒤에서 더 볼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이 뭐냐면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지금 편안해서 신앙에 불순물이 때가 너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토해보지 않기 위해서 뭐 하겠다? 고난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물을 때들을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크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차가운 신앙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다라면 그 고난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거보소 볼까요? 야거보소 1장 말씀 볼게요 야거보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야거보소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이 영어로 보면 trial이에요 temptation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trial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빠질 때 뭐 하래요? 그것을 더할 나이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요 하래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싸 시험이다 라고 기뻐하신 분 계세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싸 고난이 왔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은요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이 와 찾아왔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하고 자연적으로 그런 반응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consider 하라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우리의 감정은 기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 이 고난 이 시험이 나를 찾아왔네 오케이 이거 기쁩니다 왜 기쁨으로 생각하랴 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진 3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인내력을 주시려고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 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어진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의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신앙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죽어요 포할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첫 번째 처방이 뭐라? 불에 달구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너희로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처방은 뭘까요? 이어지는 우리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별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은 뭘 상징할까요? 거룩, 그렇죠? 거룩, 깨끗함, 정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라우디아계가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했던 게 뭐였어요? 검은 양모였잖아요 검은색 옷이었어요 그러면 라우디아계의 지역은 다 검은 옷이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을까요? 유명했어요 저 인브레스 교회 보십시오 다들 검은색 옷 많이 입고 다니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검은 양모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검은색 옷감을 만들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사는 게 당연한 그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검은색 옷을 사입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흰옷 입어 무슨 말씀입니까? 남들이 대충대충 생활한다고 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을지라도 너는 뭐하라? 흰옷 입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금융으로 옷 팔아서 안약 팔아서 돈이 많고 편안하다고 해서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너는 뭐하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라 이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우디의 교회에 내려주셨던 두 번째 처방이었어요 가문 옷 입지 마 흰옷 입어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도 똑같이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처방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라우디의 교회에 유명한 세 번째 안약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구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 바르래요? 나의 눈에 바르래요 나의 눈에 바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너의 그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떠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보고 있으니 너의 영의 눈이 이상이 생겼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이 약을 발라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무엇이 옳은지를 똑바로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이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 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그런데 이 안약을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올바로 분별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신앙을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엄청 미지근해 이거예요 왜 모르고 있니? 내가 토해버리기 직전이야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면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해결하라 자 뭐래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지 않으려고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마음을 찔러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토해버리기 직전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너의 고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눈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너의 눈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가슴을 찔립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못 본 척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로 가볼까요? 히브리스 12장입니다 히브리스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좀 보면요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뭘 잊었냐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질함을 들을 때에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둬 이대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잘못된 길로 놔두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가슴 아프지만 내가 이런 처방전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자, 열심을 내어 노력하래요 자, 무슨 열심을 내리고 뭘 노력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껏 정신 차리고 뭐하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주 잘 거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아웃 오브 컨텍스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너 그러니 정신 차려서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다 열심히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만 의지하고 그거 내려놓고 너의 신앙을 그 루컨 페이스를 미진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그 순간 예수님을 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래요? 이어서 회개하래요 그렇죠? 회개하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나온 거예요 뭐냐? 올바른 신앙의 열심과 지금 열심히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열심과 잘못된 신앙의 열심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나오냐 예수님을 향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열심은 어디로? 뭘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연결되어진다? 회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드러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으면 붙을수록 와,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사도바오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헬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올바른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그것에 열심을 내며 나아갈 때 그 결과로 열매로써 무엇이 나온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네요 내가 주님 앞에 깨달아보니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했네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우리 입수에서는 더 이상 주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눈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얘기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찬양 들어보세요 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주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아시죠? 우리 효원 씨 좀 아시죠? 문을 열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한국에서 예전에 전도할 때 전도지에 이 요한계에서 3장 20세 말씀 많이 써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세요 라고 말했었었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엄청 심각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안에 나 없다 너의 교회 안에 나 없어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십니까? 근데 뭐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요 근데 나 너네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잖아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압적이지 않으신 예수님 그쵸? 그 가운데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압적 문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문을 열어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안에 이 말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대하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뭐하리라? 내가 먹고 함께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누구와의 교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낮에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같이 함께 고민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감동을 제가 성도님들이 신방 해줄 때마다 항상 제가 감동을 받아요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데 싱글 남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를 제가 오기 전에 세 잔이나 우유를 거품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신 거예요 세 번 연습을 딱 해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딱 왔을 때 딱 만들어드리려고 그리고 남자 청년인에도 불구하고 수박도 너무 예쁘게 잘 따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티라미스도 준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도 아내한테 물어봐서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나누고 말씀을 또 같이 성경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훨씬 더 어떤 느낌이에요? 확 가까워진 느낌 환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의 관계가 미지근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미지근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 알겠죠? 제가 입으로 눈을 안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가까웠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집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진 게 뭐가 된 거예요? 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더 뜨겁고 더 가까워진 관계 여러분들 이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니라 바깥에 계시다 그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너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먹을 것이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손으로 두드리셨을까요? 머리로 두드리셨을까요? 발로 두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마로 두드렸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요 그럼 손으로 두드렸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발로 두드렸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이 좀 있어요 우리 효연 집사님 왜 발일까요? 그렇죠? 먹을 거 들고 왔어요 예수님은 먹을 거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서 아 오늘 내가 신방하러 갔을 때 내가 먹을 거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생명의 양식을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하여 진짜 무슨 친정어머니가 빨리 우리 수신성도님 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출산이 되시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출산한 자녀 집에 가듯이 완전 이렇게 하고 나 너 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크푸드 말고 내가 주는 진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먹이고자 하니 뭐하라? 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하기 위하여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차가운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포해버린 것이 아니라 뭐하겠다?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먹고 다시 한 번 뭐하라?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져라 라고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 예수님께 내분을 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 제가 먹을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내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돈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 요한계에서 3장 22절 우리 함께 큰소리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리지 않았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거워야 될 때 미지근해 버리고 차가워야 될 때 미지근해 버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두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계세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돼요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내 안은 안 돼요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문 앞에 지키고 계십시오 어려움 없도록 어려운 일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 집 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교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문 앞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죄의 유혹 가운데는 차갑게 그것을 또한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